네, 반갑습니다. 수능 국어를 가르치는 김강민 강사라고 합니다. 자, 오늘은 저의 하반기 커리큘럼과 저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. 시간은 한 3분에서 5분 내외 걸릴 거고요. 간단하게 핵심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말씀드리지만, 그 사진과 저는 동일 인물은 맞습니다. 네, 당황하셨을까 봐. 저, 맞아요. 제가 그 사람 맞습니다. 맞아요. 아니, 촬영하러 왔는데 촬영하시는 분이 어? 이러시길래 저, 맞아요. 죄송하고요, 일단. 자, 누구세요? 그러니까 누구세요? 제 소개를 일단 해야 되는데 저를 어떻게 좀 소개하면 좋을까? 일단 보통이 이제 강사 소개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. 나는 뭐 한양대 나왔고, 국어교육 전공했고, 현강은 여기서 하고 있고, 오리빅클래스 강사고. 근데 이게 진짜 애들이 뭐 엄청 궁금할까? 과연 이게 중요할까?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렇잖아. 솔직히 그렇잖아. 뭐 어쩌라고 이런 느낌? 인데, 제가 봤을 때는 이 저에 대한 소개보다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생각해. 그렇잖아요. 아니, 국어강사가 세고 셌는데. 이 오리빅클래스 보시면 제 위로 국어강사가 진짜 막 엄청 많단 말이에요. 다른 데도 많단 말이야. 뭐 M사, D사, E사 많단 말이야.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? 아니, 내가 왜 당신 수업을 들어야 하냐? 국어강사? 겁나 많은데. 전 항상 이 고민을 항상 하고, 지금도 사실 하고 있긴 하지만, 답변을 드린다면은 제가 막 솔직히 엄청 웃기진 않아요. 막 엄청나게 막 재밌고 그러진 않아. 제가 일타도 아니야, 사실. 막 엄청 유명하지도 않아요. 되게 안 유명해. 나 처음 볼 거야. 근데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. 적어도 제 수업을 들은 혹은 들을 사람에게는 가장 잘 가르치는 강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이 잘 가르친다는 게 여러분들, 되게 주관적이잖아요. 그렇죠? 되게 주관적이고 뭔가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, 어? 네가 제일 잘 가르친다고? 일단 반감이 들 수도 있어.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잘 가르친다, 이런 뜻이 아니야. 무슨 얘기야? 적어도 당신에게는 내가 그 어떤 재밌고 유명한 강사보다 더 뭔가 제일 잘 가르치는 강사로 여러분 입시에 남을 수 있지 않을까? 라고 생각을 항상 합니다. 무슨 얘기냐면, 이게 제가 작년에 현장에서 가르쳤던 학생들의 대표적인 실적인데 몇 개만 보시면 5등급에서 93점 1등급, 4등급에서 1등급, 6등급에서 2등급, 4에서 1,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. 이거 말고도 물론 조금 더 있기는 합니다. 조금 있긴 한데, 난 그렇게 생각해. 이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적어도, 이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그 유명한 M, D사, 혹은 그 어떤 국어 강사보다 적어도 이 친구들에게 나는, 아! 강민쌤, 김강민쌤, 나한테는 최고의 강사였어. 라는 기억을, 그런 어떤 학습 경험과 실적을, 성적을 만들어주지 않았나? 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난 국어를, 수능 국어를 제일 잘 가르쳐. 이게 내가 누구보다 잘 가르쳐,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. 누구보다가 아니라 제 OT를 보는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제가 제일 잘 가르치는 강사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? 항상 그걸 목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목록이 당장, 그냥 작년 실적인데요. 제가 내년에 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찍고 있을 때는 여기에 여러분들 이름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? 제가 이 목록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오리비 클래스에서 강의를 시작했고 강의를 지금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어요. 최대한 제가 좀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 강의, 아마 6월 평가원을 좀 이렇게 먼저 보실 거고요. 혹은 다른 강의의 맛보기 강의를 보실 텐데 강의를 듣고 여러분과 잘 맞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제 강의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뭔가 좀 성적 상승이 있지 않을까? 그래서 커리큘럼을 조금 말씀드리면 별거 없습니다. 아주 심플해요. 원래 제 현장 커리큘럼은 이거, 이거, 이렇게 몇 가지가 상반기고 여기가 하반기인데요. 이게 상반기에서 제가 이미 1주차부터 20주 정도 약 한 20주, 한 18주 정도 18주 정도 수업을 했습니다. 근데 이 18주 강의는 이 강의를 인강에다가 지금 제가 올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게 과연 옳을까? 그게 과연 효율적일까? 라고 생각했을 때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. 지금은 6월 평가원은 이미 끝났으며 어떤 개념 강의, 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어떤 좋은 책과 좋은 강의로 이미 개념은 조금 해놓지 않았을까? 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. 그래서 대신에 제가 상반기 동안 진행했던 이 교재 총 18주 차의 이 분량 중에 제가 봤을 때 반드시 봐야 할 지문들을 선별해서 뭔가 강의처럼 이렇게 올려놓을 예정입니다.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지문들, 제가 올려드린 이 지문들을 학습하실 때 이거를 먼저 끝내고 이 강의로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. 제가 이제 올릴 강의, 현장에서 올릴 강의는 강훈련 및 최근 평가원 기출 강의를 올려드릴 텐데 이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제가 올려드린 이 지문을 병행하시는 겁니다. 이거를 다 풀고 나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기출 문제집처럼 활용하시면서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고요. 최근 평가원 기출 즉, 작년 수능 혹은 2일 수능 독서와 문학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. 이게 끝나면요. 7월 달에 리트, 경사관, 선별 진행할 거고요. 한 7월 개강해서 좀 고난도 지문 선별로 비계출 위주로 강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. 물론 당연히 지금 6월 평가원 해설 강의는 올라와 있을 거고요. 9월 평가원 해설 강의 당연히 진행할 거고요. 제가 1월 달부터 오르비클래스를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딱 필요한 만큼 또 아마 제 생각엔 대부분이 아마도 여러분들은 어떤 누군가의 강의를 이미 수강하고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제 목표는 물론 내 강의만으로도 충분히 성적 상승을 이뤄내야 되겠지만 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학습에 좀 스근하게 스며드는 쪽으로 제가 커리큘럼을 컴팩트하게 짰습니다. 여기까지가 제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였고요.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만큼은 여러분들이 수능이 끝났을 때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서 그래 김강민 수업 들어서 내가 1등급이 혹은 내가 6등급이었지만 2등급까지 올랐다. 강민이는 나한테만큼은 최고였어. 라는 기억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. 제 오리엔테이션이 마음에 드셨다면 맛보기 강의를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메인으로 픽해서 함께 하셔도 괜찮고 이미 메인이 있으시다면 서브로 저를 활용하셔도 충분히 국어 성적 향상 보장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 그래서 제 커리큘럼은 제 OT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